자, 오늘 해볼 게임은 나루토 나루토, 격돌 닌자 타이센 4 4 저희 덕분에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아, 천주가 있으신가요? 아니, 근데 저희 동네도 진짜 우리가 가장 강하게 여기가 가장 강한 것이 있는데 이 머리도 모르겠습니까? 그, 코리오? 이렇게? 자, 여기는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, 이제 능력을 능력이 따로 있어요, 또 이게 자 이제 잊히고 오 마에 와 요하이 야메게로 사니키니 대방은 와 나이데이 이제 내가 진정히 그렇지 Just 확인 이용 vent 이 energia 네 Next level... Come on. X3 X2 X3 X3 꿀잠! 사기 PM2 이사 Because! 깨어 깨끗하게 이제 이거 니트 히트샷 가정되는건 3번 이렇게 연결됩니다. 한 번 바꿔볼게요. 아니 근데 진짜 이치고 이치고 할 때 여기에서 진짜 꼼치 완성 다 있었어요. 네 다모니가 이거 만약에 이제 1대2 매치하거든요. 100% 능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고기 다 산책을 이길 바랍니다. 아주 잘 못할 것 같아요. 이제 그 북미왕 다해솨기 뭐야 이걸로 한거야 어 뭐야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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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식게!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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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무튼한테 필터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한테 아무도 안했죠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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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시 일자리 시작! 다! 이틱호항 이제 끝이야! 자! 이틱호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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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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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열, 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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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рiot. 열. 열, 열. 아아아아. 이거 쌍케이처라 아름다웠을텐데 우리 에어컨 엄마 치아 먹겠습니다 음 아 아 으 뭐 나 소음은 그냥 빨리 데리고 버렸습니다. 소음 넣는다. 이게 다섯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옳지만은 뭐 사스케 하나 더 중요하겠죠 이거는 밟아야 갑시다 이거네 여러분들 이거네 znajdu 그는 깃발이 있는 거예요. 예왕조에 이렇게 특색이 맞으면 아홉째로 오르처만 이렇게 칼이네요. 오르처만 오르처만 이렇게 특색이 있어. 오르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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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오르처만 봐라 нок 오르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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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래? 맘무 맘무 어... 시험을 제가 못하는데 마법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많이 쓰는 캐릭터가 이타치야? 솔직히 저희동산에서 많이 쓰는 캐릭터가 이타치야 이라고 구미오 나이로 아부사스케 네 이거보다 이것도 그것도 약간 강력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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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후 이타치 이삭시는게 계속 이제 상기 케이브 일으키는 이삭시는 이삭시는 개흐 이삭시는 이삭시는 우주 드립 이삭시는 남은 도움만두기 우리는 이타치의 핵사이예요. 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면 우리에게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여기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저는 솔직히 여기서 끝났다고 했나?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했을거에요. 자, 여기가 아직 안 끝났게 있거든요. 우리는 이게 갓덕 히나트가 있는데 우리 히나트는 진짜 신경이 역을 해요. 일단 이타치 추모할게요. 이타치는 무조건입니다. 이타치는 여기보는 데 가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, 잘 보고 얘네들이 얘네들이 진짜 가죽을 하고 그 다음에 공룡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한다. 여기 여기서 왜 카카시가 왜 아주 사기 캐릭터냐 여러분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 잠민 언니한테 사실 이걸 좀 발린 적이 있어요. 초등학교 때 오마이와 요만해 조용히 가 이유라 에이 이유라 아 근데 진짜 카카시 능력이 진짜 아주 좁긴 했어요 이제 카카시 방침하면 안 돼 키카채도 вот잖아요 타카시를 엘드윈안 대결할 때 또 다른 엘드로 된 대결할 때 맨날 그것만 써요 피 쌓이기? 글쌓튼 Chance P가 없잖아요 특산끼 괜찮은거 필요없다 자 이제 걸리면 못 빠지는거에요 잘하고 얘네 뒤에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 얘네 이렇게 해서 뒷발인가요 원래 원래 이렇게 계속 뒷발인거에요 이거는 탕공사 탕뇽이 조금 빡식한 이거는 탕뇽이 좀 빡식하게 근데 진짜 빡식한거에요 근데 진짜 빡식한거에요 탕뇽이 진짜 빡식 탕뇽이 진짜 빡식 탕뇽이 진짜 빡식 탕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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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riable 역시 에이아이야 근데 진짜 이거 유튜브 하면서 진짜 옛날 생각이 조금 나긴 하네요. 옛날에 진짜 이걸 많이 달렸네. 옛날에 진짜 이걸 천하인거에요. 재패하고라인거에요. 나 좀 빨라 한 번. 이 앞에 들은거죠. 다시. 아 커가지. 오오. 바스에 가세요. 근데 얘가 자꾸 막네. 뭐 자꾸 막아. 옛날에는 이게. 요즘 날에는. 기억이 너무 어렵다. 근데. 옛날에는 이제 뭐. 약간 이런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옛날에는. 저 앞에 있구나. 멀쩡쩡쩡쩡쩍. 뭐하는거에요. 뭐하러 그러면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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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댄이기도 하고 으악! 으악! 자아! 첫 번째는 흑미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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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많이 터뜨린다 웬만하면 그 이게 그 원리의 라슨은 이게 여기 밑에 4번 타이머가 4번에서는 이제 한 10초 삐익삐익 하고 몬트로로 치카라오 삐익삐이 이사진중 이렇게 강제쪽 어? 어? 뭐야 어? 아 아 해먹고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아 칼카시 칼카시 이 키가 웬만하면 똑같을거에요 이게 웬만하면 웬만하면 키가 다 똑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게 되겠다 이타치한 그런 아 키가 뚫려야 돼 아 키가 뚫려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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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키가 뚫려야 돼 근데 이거 뭐야 너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잘해?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잘할 것인지.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잘할 것인지. 잘하고 있습니다. 그 아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잘할 것 этому... 이 자식이 예수입니다. 이 자식에는 왜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. 고마워 지키는 수 없는 웃음?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을 위해 이 자식을 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원래 표준 커트를 제가 만들어놨잖아요. 아니 잠깐만요. 제가 만들어놨잖아요. 아까 그 와이유 파티 때문에 일별 4인 프레임 향후 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게 인식을 하는 모양인데 이제 끝나면 2원씩 꺼져 보여요. 완전히. 그리고 다시 코인이 넣잖아요. 이제 타이머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됩니다. 진짜 덕분에. 진짜 덕분에. 진짜 덕분에. 진짜 덕분에. 진짜 덕분에. 진짜 덕분에. 저희들 사연은. 인사할거에요. 이제 타이머. 인사할거에요. 이제 타이머. 이 financi 이제 타이머. cut 다이킥! 옛날에는 진짜 안겨서는 못해 그 정도는 못해 그 정도는 못해 진짜 못해 안겨서는 못해 안겨서는 못해 도료가 나 불쌍한다고 나 불쌍한다고 손으로 가야 돼 손으로 가야 돼 그 정도는 안겨 그 정도는 안겨서 그 정도는 안겨서 딱 마무리 딱 체육 장칸에 있잖아 딱 그 정도는 체육 짧힐 때가 그때서가지고 싹 공격을 해가지고 빡치게 하는 굳이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거기는 동네 숙박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차주에다가 원망구 그쪽에다가 건물을 설치하고 공약식까지 설치해 딱 그렇게 하게 되면 먼저 쉽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동네 공약식 딱 그런 게 그 옛날에는 펭귄버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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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한다고 하지만 그 사인들이 진짜 공약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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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알게 제가 알게 제가 알게 그게 그거 닌텐도 64 그거 맞아 숙박 마이온 아 그 아 아 진짜 여기다 진짜 역할 진짜 역할 형 자료사진 같애 예어우 그거 아 아 뭐를 얘네들이 탁크보레이로... 아홉이... 그 정도는... 아직도 안전한 것 같은데... 근데 왼방까지 하기가 카카시야 1타치였는데... 카카시가 2차치에 이기지 못하면 100% 진단이야 그것도 문제일까? 아무튼, 나루토의 닌자 타이콜이네 나 그.. 앞으로는, 앞으로 이것도 뭔가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 필살기 버전이었는지 한번 남겨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이 baş端ах에 또ст금 20%를 찍어준다는 사실issance 파트 Fahrenheit 10 เจ Members 라이프 장면이 운소치 podcast 피우드, 이 남자 민주당 투하 18%를 이 Яères AD 아악!